지렁이 왕으로 군림한 지도 벌써 수십년 이제 나는 지쳤다 싸우고 싸우는 지렁이들의 세계 하지만 내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힌다 너무나 무서운 야생의 술리지 새롭고 평화로운 땅이 있었더라면 지렁이끼리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을텐데 냠냠냠냠냠 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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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격두야 잘 먹겠습니다 여긴 내 세계야 아무도 못들어와 다 잡아먹어주지 가만두지 않겠어 야생이라 이렇게 무서운 것이야 어? 민또 가만두지 않겠어 격두야 무슨일이야 어? 내가 왕이 되고 말거야 잡아먹어주지 왕은 나야 내가 힌트에게 모은 건데 잡아먹기 너무 길어졌어 지렁 지렁 완전 길어 이게 뭐야 줄넘기야? 미트야 미트야 대박 소식이 있어 대박 소식? 어 이리 와봐 알겠어 나 공격하지 못하게 일단 이렇게 칭칭 감아두고 있어야지 나도 잘 얘기해 미트야 지렁이 월드에 새로운 땅이 생겼대 어? 그게 진짜야? 그래 먹을 것도 풍부하다는데 우리 한번 가볼까? 그럴까? 그전에 다른 지렁이도 먹고 냠냠냠 내꺼야 어? 잘 먹겠습니다 꿀까닥 어? 새로운 지렁이 월드가 나왔다고? 한번 가봐야겠는걸? 오우 이럴 수가 엄청 많이 먹었어 가자 경두야 와 나 뱀이야 뱀 나 지렁이가 아니야 너무 길어 오 여기 사람 엄청 많네 저거 미트야? 어 이거 나야 격두야 어 못 움직여 비켜요 어? 어 징그러워 지나가게 비켜요 미트야 새로운 땅이 여기야 어? 어? 마운트 푸드? 우와 여기는 PK 안되는 곳이겠지? 그럼? 우와 이거 뭐야 점프해서 올라가야돼 경두야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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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게 풍부하잖아 과외산이다 어 근데 이거 끝까지 어떻게 올라가지? 그러게 한번 끝까지 먼저 올라가보자 나는 갈 수 있지 나는 왕이기 때문에 흐흐흐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이야 어차 어차 어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지? 어? 비켜 어 여기 길이 있다 어 여기도 어디 어 여기도 먹을게 많아 어 으으 어 뭐야 다시 밖으로 나와줬어 비팀야 여기 길이있어 어디? 이리와 허허 헤헳енные 이러 가는 것도 웃기다 엇챠 점프도 잘 안돼 엇챠 오 어 어 엇챠 엇챠 out 한 번 가보고 싶어 잠깐 방귀가 마름네 이러지마 진짜 더러워서 가겠다 이거 어떡해 시원해 끝까지 올라왔어 내가 왕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이야 내가 잡아먹어주지 여기 산 끝까지 올라오니까 먹을게 진짜 풍부하네 오오오오 징그러워 너무 기니까 이제 징그럽다 먹을거 짱맞잖아 와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지렁이 월드도 많이 바뀐게 있어 어 업데이트가 됐네 옛날엔 몰랐는데 이거 푸드 푸드도 뭐 5배 이런게 생겼어 어 진짜? 먹으면 5배 10배까지 오오오오 뭐 10분 동안 먹으면 10배라고? 어 이거 한 번 해봐야겠는데 10분 동안 먹으면 10배 우와 400로벅스 오 나 이제 먹으면 과일이 다 10배라는 거야? 우와 오 잠깐 오 10배 와 나 경뚜야 나 PK장 한 번 가봐야겠어 같이 가 미뚜야 그래 빨리 빨리 와 우와 스피드도 계속 빠르네 오호오오 여기 보니까 스피드도 아까 구매했는데 100로벅스에 2배로 10분 동안 빨라진대 좋아 난 이제 다른 벌레들을 잡아 먹으러 가겠어 으 extensions 으으 fox 커헨 샘 흐흐 놀라 질문 우호 니 gle 매일 놀랄거같은데 어 빨리빨리 먹어야되는데 지금 먹으면 나 열배라고 아 덤벼라 밑에야 방구 냄새나 무슨 소리야 나 방구 안껴 내가 경또 넌줄 알아 꼬리좀 그만 돌려 여기 지렁이 엄청 많아 지렁이가 많으니까 점점 렉이 심해져 오 잡아먹었다 나 점점 길어진다 경또를 잡아먹어볼까 꼬리회전 민또 머리 보이는 순간에 잡아먹어주지 다 덤벼라 이렇게 돌고 있으면 절대 아무도 못오지 다 덤벼 잡아먹어주겠어 어 나 갑자기 느려졌어 안돼 꽁꽁 말아야지 이러면 쳐들어올 수가 없지롱 스피드 두배 다시 또 해야겠다 이 게임 로봇스만 많으면 다 잡아먹을 수 있잖아 경또야 잘 먹겠습니다 잡아먹겠습니다 와 잡아먹었다 뭐야 어떻게 저기 지나가지? 이놈의 렉 렉 감히 이렇게 버텨 이렇게 못나가게 해주지 넌 나갈 수 없다 나갈 수 없게 만들어 놨어 어 격두도 엄청 커졌네? 하지만 내가 왕이야 그런건 없어 깜짝이야 안돼 이제 디렁이들이 다 엄청 커져가지고 진짜 큰일날뻔였다 어 미디야 나 얼굴에 뭐 묻었어 뻥치지마 어 얼굴 좀 봐봐 격두야 내가 잡아먹어줄게 으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señora 나 렉인가? 어 나도 길이 그대로였던데 그래? 이거 뭐야? 이거 업데이트 됐나? 민토 나 아직도 왕이야 내 길이를 보게 엄청 길어졌잖아 잘 먹겠습니다 과일 아 네 어? 아 과일 개수만 떨어지나봐 이게 그런데 몸짓이 좀 작아지긴 했어 난 커졌는데? 어? 어? 여기 새로운 또 섬이 있었네? 어? 어 케잌이 있어 케잌 여기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어 여기는 뭐지? 어 뭐야? 케잌이 없는데? 뭐야? 가만히 있어도 여기는 자동으로 음식이 먹어지네? 우와 오 여기는 그냥 오토 자동으로 이렇게 가만히 잠수타도 되나봐 지렁이 월드도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였다고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나 장식해놨구만? 어 진짜? 어 여기 있어 어 이제 PVP실로 가서 다 잡아먹겠어 아직도 난 왕이야 어 어 오 경돈 완전 길어 어 나는 여기 내 집이야 어! 어? 뭐야?x5 왜 혼자 와서 죽었어? 아 내 거야 다 이리 와 뽀뽀뽀뽀뽀뽀 안 돼! 다시 엄청 커졌다 너 못 움직여 너 못 움직여 넌 움직일 수 없다 점프해서 막 피해가는 거 봐 이 사람 보수야 이 갈색 쥐렁이 좀 버티는데 좋아! 좋아 채찍 너 이제 못 빠져나간다 이러고 서서히 쪼이면은 돼 으으으으 잡아먹겠습니다 이거 봐봐 오! 우와! 아 알겠다 격도 너도 잘 먹겠습니다 흐흐 절대 흐흐 어디 오 엄청 빨라 격도 이번엔 안 당해? 오! 빠져나갔어 이게 몸을 이렇게 둘둘 만다고 무적이 아니었어 맞아 잘 피해야 돼 오 이 사람도 엄청 길잖아 흐희 유호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아 이런 나보다 강한 지렁이는 없는 것인가 이제 난 지렁이가 아니야 뱀이라고 불러줘 뱀상어 흐어 이제 지겨워 이 집도 벌써 40년째군 흐 나를 없애줄 엄청난 지렁이는 없는 것인가 흐흐 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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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경두? 흐흐 난 이제 늙어서 옛날만큼 속도를 낼 수가 없어 이제 나한테 잡아먹힐 때가 왔구만 응 내가 늙어도 너 따위 애송이한테 지지 않아? 말이나 잘해도 하시지 둘 다 한글을 다시 배워야겠구만 덤벼 덤벼 난 지지 않아 백전노작이라고 꼬리 공개 난 느려도 내가 이길 수 있어 김밥마리 신공 김밥마리 신공 아파 안돼 일로 오지마 난 이제 늙어서 힘이 없다고 회오리쿠키야 나는 남을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을 뿐이야 공격하지마 안돼 공격하지마